네, 그건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미 본인이 사과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그것도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의 의거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관계에 의한 오인조차도 더 신중한 것이 좋다라는 판단하에서 당에서 대표가 직접 윤리심판원 회부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폐륜적인 언어의 화가 나 있는지를 표로써 보여줍죠 최근에 국회에서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약간 방어하는 이런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약간 수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이런 표가 나왔어요 지금 화면으로 그 논란의 입장 그리고 사과가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정구처장이 보궐선거 열리는 것 관련해서 아마 본인이 착각을 한 건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착각이라고 하는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하게 만든 국민의힘 또 찍어줄 건가 이런 표현은 통상 그 담당 지방자치단태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물러나게 됐을 때 이럴 때 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구청장인 문이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보궐선거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툭 이런 얘기를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엄청 크게 됐죠 그러자 게시물 삭제 후 사각을 게재했습니다 신중치 못한 발언한 것에 고인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버렸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 윤리심판을 회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동학 저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민주당 당혹스러운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 선거 때는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런 작은 뭐 하여튼 뭐 한마디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잖아요 네 또 이제 네 군데가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강화도 역시 고인이 되셔가지고 투표를 다시 거기도 보궐선거죠 거기도 보궐선거가 현직 군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남도 호남은 또 다른 이유잖아요 거기 다른 이유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당에서 그렇게 공세를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그런 지역에 가서 하신 건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본인께서 그 다음날 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언론 보도 나오기 전에도 사과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재차 또 사과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이나 아니면 금정구청 금정부의 사실은 어떤 주민분들에게 그래도 또 이게 잘못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명확하게 징계를 하자라고 이제 지시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공방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부분으로 계속 뭔가가 알려지고 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저기 출마하신 민주당 후보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렇죠 한 표 한 표가 중요하죠 특히나 금정구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낮은 상황인데 과연 본 투표 때 이제 얼마나 하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지금 국정의 어떤 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 심리가 저는 더 크게 작용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또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래도 어쨌든 잘못에 대한 어떤 통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정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좀 한번... 이제 송영웅 대변인 네 일단 저 김영배 의원의 발언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망언이잖아요 명백한 고인 모독이고 폐륜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의원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인의 죽음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셔서 보궐선거한다는 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보궐선거를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김영배 의원 고향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고향이 부산 금정이에요 금정에 있는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러면 자기 고향의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가는데 그 보궐선거가 왜 열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간 겁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민주당에서 부산 금정이 고향인 국회의원조차도 이렇게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부산 금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고 부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반대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김영배 의원이 모르고 말한 거면 오히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의 뼈아픈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디만 보태면요 잘 말씀하셨는데 김영배 의원은 부산 금정 출신의 부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지원 유세를 내려간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자고가 있었다고 하십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타당 있을 거라는 건 모르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게시물 삭제 후에 사과 표명을 한 겁니다 오인도 딱 손을 놓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 징계 조치에 착수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아니 저렇게 부산 출신이 저렇게 막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폐륜정당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로 끌고 가는 것이 설마 과연 국민들에게 부산 군정 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권 심판 여론 그다음에 단일화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막판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굳이 정쟁의 한 요소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20초만 말씀드릴게요 금정이 고양인 국회의원도 거기서 선거가 왜 보괄선거가 발생했는지 구청장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몰랐다 여기는 그게 모를 수가 있으면 차고지 그러니까 몰랐다면 몰랐다면 그 정도도 관심이 없으면 아니 예산을 따주겠습니까? 무슨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주겠습니까? 뭘 도와주겠습니까? 관심도 없는데 정치 민호사는 그냥 조용히 뭘 보고 계신데 세 분 말씀 다 들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폐륜정당 이런 걸 떠나서 공직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이대준 씨가 나와요 이대준 씨가 뭐 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다가 순직하신 거예요 지금 금정구청장도 순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대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그 유가족들을 정말로 두 번 세 번 죽인 그러한 정당이 민주당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준 씨 생각하면 김영배 의원의 저 정도 이야기는 진짜 애교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애교 수준에 불과하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오늘 윤리위, 윤리위 제수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윤리위에 제수하겠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선거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이런 민감한 사안들 아마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건지 그것도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죠 오늘 패널 내분도 치열하게 그런 얘기 좀 주고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